자 이제 우리 A팀, B팀, C팀이 팀명과 구호를 다 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 팀씩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A팀 갔어요? 자 A팀 준비되셨나요? 네, 핸드리 본부장님! 준비되셨나요? 화장님 우리 정우 과장께서 저희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할게 자시 온가봐 왠이네 저는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우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빼뜨려 가도 되겠습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우리 뭐였더라? 천러 본부장님 오케이 렛츠고 C 시작부터다 우린 예상받겠지 괜찮아요 좋아요 귀여웠다 진짜 귀여웠다 마지막 사람이 나 졸았어요 와 이동혁 본부장님이 지금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우리 그럼 다음 B팀 우리 이동혁 본부장님 팀 얼마나 어떤 걸 짰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이 구호가 다 풀네임이 이름인가 똑같은 건가요? C C C 시작부터다 우린 예상받기 C가 팀 이름이에요 아 시작부터다 아 괜찮으시겠어? 괜찮으시겠어? 우리 그냥 C팀으로 가자 그냥 C팀으로 갑시다 C C 시작부터다 우린 예상받기 C 준비 됐어요 B팀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 오 B팀 준비 됐습니다 자 얘들아 뭐해봐 간다 이동혁 화이팅! 잠깐만요 이동혁 본부장이 혼자 우리 몸을 하드킬리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그러면 팀 이름도 이동혁 화이팅인가요? 정확히 이동혁 화이팅입니다 맞아요 아 이동혁 화이팅 좋아요 뻔해 뻔해 진부해 재미없어요 진짜 대급주의 솔직히 너무 좋았다 다음 팀이 저희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한 번 해볼게요 바로 네 긴 말 없이 기대돼 뭐야 너네 다 쏘 쏘 쏘 C C C 와 멋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모두 멋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 정의 졌으니까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게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게임 참고로 저희 게임에서 승리한 팀 우리 최종적으로 승리한 팀은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회식비를 쏘요 굿 angry 믿수야 멋있다 짠 준비된 게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더블 풍선 쳐뜨리기 게임입니다 qur 개 각 팀을 대표하는 3분씩 3분씩 나오셔서 총 9분이 빨강, 노랑, 파랑 풍선을 각자 다리에 맵니다. 그리고 제한시간 1분 동안 상대방의 풍선을 터뜨려야 돼요. 1분이 지나고 가장 많은 풍선이 살아있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각 팀 대표 3명을 정해주세요.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이거. 빠른 사람이, 순발력. 내가 봤을 때, 텐, 텐, 텐을 해야지. 아, 제가, 제가 깔창 안 꼈으니까 못해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피지컬, 그리고 둘이 스킬, 스킬. 네, 가자, 가자. 그러면, 오케이. 내가 정확해. 이민영 과장, 그리고 샤오진 과장. 샤오진 주인. 그냥 이거 할까? 가위바위보 할까? 대댄진, 대댄진. 대댄진을 어떻게 해? 적은 거 나온 애들끼리 생명 정하다, 이거. 대댄진, 위. 어, 뭐야? 다시 생명했는데? 가자, 가자, 가자. 보여주자. 어, 됐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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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이지 팀이 빨간색. 이동혁 화이 팀이 파란색. 시팀이 초록색. 풍선은 각 발에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쳐주세요. 아, 역시 우리 파란색이네. 두 개가 다 터지신 분은 진 거니까, 바로 텐주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따로따로.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본인의 풍선을 지켜야 돼요. 여기다 해도 되나? 발목에다가 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왜 퓨마를 고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들어도 되죠? 네, 들어도 됩니다. 다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은데? 와, 이거 어렵다. 어려워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드는데 공격을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걸어다녀도 될걸? 형, 물구나무 할 수 있어요? 물구나무 서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물구나무 서기. 나이스인데, 널 힘든데. 근데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서, 서자. 우선은 저쪽 팀부터 보내라. 우리 사실 한 팀만 보내라. 맞아, 맞아. 아니, 우리 한 명 희생하자. 아니, 그리고 다 같이 다니면서 한 명씩 둘자. 그래. 그래. 태용이 형 거 먼저. 두 팀 먼저. 나랑 태용이 형 싸우러 싸우게. 아니, 몰라. 난 그냥 쟤가 맘에 안 들어. 쟤가 맘에 안 들어. 아니, 쟤 지금 주머니에 손 넣고 있잖아요. 모두의 미움을 탄 스타일. 모두의 미움을 탄 스타일. 아, 기세가 좋습니다. 자, 각 팀들 준비됐으면 호각 소리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치자, 다 치자. 자, 준비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치지 맙시다. 네. 시. 와, 이거 맞아? 몇 초 남았나요? 자, 10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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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초 남았나요? 4. 2. 1. 4팀 단백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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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주세요 4팀 별로 몇 개 남았는지 세보겠습니다 C 팀 5개 남았어요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다음은 이동이 형 화이팅 하드킬이겠습니다 혼자 2개 남았어요 3개네요 3개 괜찮아 첫 게임이야 괜찮아 소 이지 팀 5개 저기도 5개 더 여기깐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게 빠진 게 외부인이 터뜨렸어 맞아 외부인이 밟아서 터뜨렸어요 외부인 외부인 안 터뜨렸어요 저 봤어요 저 봤어요 아 우리 우리 쿨하게 집시다 쿨하게 가만히 술라 그랬는데 뭐 참겠어요 준 거 있어요? 빠진 거 또 탈락 외부인이라뇨 다 같은 사원끼리 뭐래 외부인이라뇨 다 같은 가족끼리 잠깐만요 제 생각에 이거는 이동휘 부부장님의 의견 들어봐야 됩니다 아니 다 같은 가족끼리 외부인이라뇨 너무 섭섭하네요 여기서 가족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직장이에요 직장이에요 여기 직장이에요 가족이라는 거 없어요 아니면 5대5 남은 사람끼리 A팀이나 C팀이 어때요? 30초만 30초만? 이번 판은 멤버를 바꿔서 한 번만 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장 들어가 우리 셋이서 갈까요? 지성아 양양 형이랑 가자 발이 왠간이 나?", 두바리 편이에요? 터뜨리려고 하지 말고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냥 둘 끼리 알아서 터뜨려줘 좀 위로 너무 좋아 괜찮아요? 어 너무 좋아요 오케이 오늘 재현과장님 처음으로 뭔가 엄청난 걸 하실 것 같은데 이기려고 그냥 나왔어요 좋습니다. 이기려고 나왔다. 아 그리고 참고로 남은 풍선으로 진행해서 최종 승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작전 까먹지 말고 우리 작전 까먹지 마. 핸드리 본부장님이랑 나왔어. 어 나왔어. 나왔어. 빅 빅. 발목 발목 발목이 해야죠. 발목이에요 발목이에요. 발목이 해야죠. 저 다리 짧아서 여기 있어요. 여기가 발목이에요. 저 게임 못하겠어요. 본부장님 못하시겠어요. 저 게임 못하겠어요. 아 그럼 천농 본부장님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저 다리 짧다니까요. 자 1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화이팅. 형 하나니까 막. 조심 조심. 우리 팀 지켜. 지켜. 우리 팀 지켜. 핸드리야 그거 안 돼 핸드리. 세팅 세팅.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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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 이거 안 돼. 핸드리. 안 돼. 핸드리. 핸드리. 이거 안 돼. 화이팅. 하이야. 정우 과장님. 야 범패.. 4, 0, 1, 2, 3, 4, 5, 4, 5, 6, 7 잘했어!!! 진짜 워크숍이야 어마어마 했습니다 아니 그대로 5대5에요 아니 지금 잠깐만 정우 수상인가요 뭔가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를 부딪혔는데 예능 리액션이에요 예능 리액션 여기 마비 됐어요 마비가 됐다고요? 그럼 여기 앉은 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비 아이고 괜찮네 저희 빨간 팀 초록 팀 해요 동점이라서 승부는 알 때까지 빨간 팀이랑 초록 팀은 보여줘 얘들아 보여줘 하나 먼저 터뜨리는 팀이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자 먼저 터뜨리는 팀이 시작 부스어가 잠깐만 잠깐만 1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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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만이요? 10초만이요? 정우 씨 10초만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시작 시작 부스어다 시작 부스어다 보여줘라 저희 팀 먼저 하나만 터뜨리면 돼요 자 먼저 하나만 터뜨리면 돼요 자니 사업 갑니다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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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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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빠졌네 빠졌네 아 빠졌어 아 빠졌네 역시 칭찬은 자니를 춤추기. 자, 우리 이번 게임은 우리 C팀이 승리했고요. 자, 여러분 아쉬워하지 말고요. 바로 두 번째 게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게임 바로 역시 협동 게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를 최대한 똑같이 찍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팀이 고민을 해서 가장 베스트샷, 베스트샷을 찍어 오시는 분께 점수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먼저 각 본부에서 한 분이 나와서 상, 중, 하 미션 정리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성 과장! 저 똥정인데. 아, 괜찮아요.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본부장님. 상, 중, 하가 있는데 하나씩 뽑아가시면 됩니다. 아, 네. 한 분씩 나와서 뽑아가세요. 남은 거. 아웃! 우리 박성 과장 지금 다 웃기겠어요. 자, 그럼 여기 미션지에 적혀있는 사진을 똑같이 찍어 오시면 됩니다. 아, 쉬웠어. 네. 세 구역으로 나눠서 사진을 찍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졌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아니야? 세 개 다 해야 돼. 아, 세 개 다 해야 돼? 아, 이거 한 명이 이렇게 팍 하고 아, 그럼요. 진짜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 쉬운 것부터. 지금 바로 찍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꺼져. 여기서 하자. 오케이, 딱 여기. 좀 뒤에서 하자. 아,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하자. 아, 좋아, 좋아. 내가 누울게. 제가 한 명씩 디렉팅 해줄게요, 디렉팅. 디렉팅 자세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뒤에 한 명 더 필요해, 성찬아. 네네네. 어떻게 찍어? 역시 표마의 강함이야. 야, 이 정도 이러고 있으면 돼, 그냥. 봐봐. 여기 들어봐. 하고. 아니다, 여기를 지탱이고, 여기를 들어야. 뭐야? 너 나왔어? 5, 4, 3, 2, 1.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다음 사진. 근데 이거 거울 모드야? 자자자. 태일이 형 맨 이쪽, 왼쪽 앞에. 유타 형 이쪽. 그 다음에 양양이 그 가운데 그거 하고. 나 없어. 그럼 너가 찍는 거야. 내가 찍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바로 렛츠기릿 빨리 빨리. 오케이, 할게, 할게.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타이밍이 안 맞아, 타이밍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셋 때 뛰어, 셋 때.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바로 다음 거.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 다음 거. 자, 자. 레츠고. 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짜니 형 손 내려요. 반대, 반대. 도영이 반대. 한 명, 한 명, 한 명. 완벽해. 팔을 반대로, 팔을. 다리는 똑같고, 팔은 반대로. 3, 2, 1.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점프에요, 다 점프에요. 오케이, 오케이. 높이 똑같아야 돼.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도영이 느려. 도영이 느려. 느리다고? 어.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다 떠있다, 떠있다, 떠있다. 어,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next, next, next. 아, 이거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네, 이거. 아,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이거 쉬워. 타이밍 해줘요. 10, 10, 10, 10. 다 나와? 어차피 5명만 하면 되니까. 아, 5명만 하면 돼. 나온 바, 지금 줄게. 오케이, 하나, 둘, 셋. 형 손. 10초. 아, 이거 어렵다. 자,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고! 아, sorry. 오케이? 오케이, 봐봐, 봐봐. 제발,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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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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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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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정할게요, 그냥. 재현이 형. 자니 형이랑 도영이 형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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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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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이밍으로 맞춰요. 빨리 2에서. 기다려, 기다려. 다 나오지. 응. 고! 그냥 반대로, 반대로는 크게 받아볼까?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다음, 다음, 다음. 자, 지성이가 제일 크니까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마크 형이 여기서 팔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쭉 뻗어 아니, 이렇게 태일 형이 이쪽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꽃받침, 꽃받침 좀 더 내려가야 돼 어디 꽃받침? 이렇게 꽃받침 해주고 이거, 이거, 이거 우리 둘이 팔 이렇게 해야 돼 자, 됐어, 이제 됐어 맞아, 맞아, 일단 찍어봐 됐어, 됐어 나이스, 이건 끌, 이건 끌 자, 그 다음 바로 갈게, 바로 갈게 키 비슷한 사람, 키 비슷한 사람 동그라미, 서로 동그라미 만들어줘 그 다음에 태일 형 가운데서 꽃받침 하트 밑에 부분 만들어주면 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하트 약간 내려봐, 팔 약간 내려봐 아, 이렇게? 하트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맞아? 하트 맞아? 디테일 맞아? 어, 하트 맞아, 하트 맞아 안 꺾여, 팔이 그냥 꺾여 갈게 오케이, 한 번 봐봐 끝, 끝, 우리 끝 나왔어, 하트 나왔어 우리 끝, 우리 끝, 우리 끝 나왔어, 나왔어 어, 이거 바로 나왔다, 이거 다음 뭐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 잠깐만, 잠깐만 아, 어렵지 않아, 이거 형이 봐줘, 어떻게 해야 돼 런쥔 너 앞에 있어 런쥔 너 앞에 있어 런쥔 너 앞에 있어 타로 누워봐 타로 누워 타로 누워 한 명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뒤에다가 해야 돼 자, 그 다음 나갈게 괜찮아? 간다 나 뛰지마 너 힘 다 넣으면 안 돼 알겠어, 알겠어 나 핸드리가 할래? 핸드리가 다리를 벌려가지고 다리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똑같이 하고 아니다, 형이 그거 하고 내가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빨리, 빨리 우리 부족해 런쥔 귀여운 버즈 아니야, 똑같이 해야 돼 오케이, 렛츠고 어쩔 수 없어, 이게 어쩔 수 없어 우리 사람 부족해, 어쩔 수 없어 충분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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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아니, 이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살짝 앞에 보고 있는 거 디테일 살렸다 봐 디테일 살렸다 봐 오, 맞아 약간 살짝 디테일 앞에 살렸다 봐 핸드리 형 같아 눈을 여기 하나 찍어봐 우리 끈 했어요 누가 제일 가벼워 내가 제일 가벼울걸요 그럼 내가 여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난 완벽, 완벽 그럼 내가 누르고 들어갈게 내가 서로 다리 잡게 그 손도, 손도 맞춰, 손도 하나, 둘, 셋 정! 그렇지 내 손 맞아 이렇게 모이고 내 손 맞아 약간 안쪽으로 오케이 너가 찍고 와 빨리 너가 찍고 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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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나, 몸은 괜찮아? 봐봐 완벽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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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 늦었어 한 늦었어 아야, 늦었어 자, 좀만 지나갈게요 하나, 둘, 둘 와 자, 우리 자, 모일게요 네, 우리 가운데 모여서 완성된 팀들은 제출해 주시고 네 시간 제한 없나요, 여기? 여기 시간 제한 없나요, 지금? 네, 지금 30초, 30초 마지막 알았어 자, 우리 이제 시간 종료됐습니다 우리 C팀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와 와 와 표정이 어마어마합니다 표정까지 살렸어요 와, 완벽합니다 디테일, 디테일 다 너무 막상막하예요 저, 전 다 맞습니다 네, 저도 다 맞습니다 떨려 우리 아니야? 이동혁 파이팅! 저희 뜻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오 우리 인사팀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이번 게임 우승팀은? 감사합니다 예스! 이번 팀도 C팀이 A인 것 같은데 이동혁 파이팅! 와 와 와 역시 파이팅! 참아, 참아, 참아 각도가 완벽했어요 나이스 네 저희 한 말 있습니다 네, 할 말 있나요? 네, 할 말 있나요? 한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작을 했어요 와 맞아요 저것이 고생했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박수 한번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먹자 세 번째 게임은요 바로 단체 돼지 씨름 게임입니다 아, 맞아요 와 C팀 어떻게 이기냐 자, 일단 게임 설명드리자면 쪼그리고 앉아서 두 팔을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넣은 후 엉덩이로 상대방을 밀어서 쓰러뜨리거나 원 밖으로 밀어내면 어떻게 해요? 되는 게임? 어 중요한 게 손이 풀리면 안 됩니다 맞아요 손이 풀리면 안 됩니다 손이 풀리면 안 됩니다 모든 사우분들께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이 씨름은 트래비스 나이트로 스니커즈를 신고 해야 잘할 수 있어 왜냐면 런닝화에 쓰이는 나이트로 폼이 장착되어 있거든 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와 그럼 다 같이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선생님 제한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좀 퍼져서 게임을 진행을 시작합니다. 아 지금 김동이 형 주인님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전략을 지금 너무 짜고 있어가지고 아 그런 룰이 있었나? 공평함을 위해서 지금 모두 서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부터 자리를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누가 팀인지 모르겠어. 앉아주세요. 좋아! 그러면 만약에 통수 때리자. 너 갤러리 한 번 더. 아니 내가 보기에 저러고 해찬님 배신할 사람이야. 야 그러면 방향 다 저쪽으로 가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한 줄로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줄로 한 줄로. 야 얘 진짜 겁나 애 미워. 어떻게 우리. 나 이런 거 즐겨.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있었어? 에이빙티 화이팅! 에이! 진짜 잘한다. 손 풀리는 거 잘 봐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무서워. 시작! 야 여기 싸우는데? 안 와 안 와. 자 쿤원 가자. 와 앨범 goods Voila 응? 뭐야? ws utter Excellent what's up. 손 intern recibir. 깨 clears다 손 풀렸어. 손 풀렸어 Oregon. 손 풀렸어. 야 your momzekид Quarter 1уんört. 피톡이 화이팅ár Susona 안 들어온다. 역시 콘 Bash Dan shit co. 역시. 착하게 살면 괜찮아. 요 outlet Ariya 너 также. 해주세요 수 Pennsylvania. 아 밀어줘 concentrationhouse. 동영 탈락 아니 살 찝혀 시선 탈락 아 아파 아파 탈락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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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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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트려 야 C팀 이기고 있어 죄송한데 가자 가자 C팀 양양 도망가 양양 도망가 쟈니형 온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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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태뇽 도망가 공격 공격 오 양양 세 마지막 세 명 남았어 오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C팀 네 명 대 A팀 한 명 사연 좋아 좋아 사연 사연 오 텐 오 1대 4 1대 4 이게 뭐야 사연 사연에서 밀려난 호랑이는 쫓겨나고 갑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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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번 게임은 C C C C 팀이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하나 나이스 이거 우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방할 거야 네 그렇다면 우리 이번 최종 upward 우승한 팀은 바로 C C C C S C 체olutions 축산팀에게 엤 Просто 그리스를 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이었어. 됐다고 해. 오케이! 예, 그래도 위동이야! 그렇다면 우리 이번 최종 우승한 팀은 바로 CC CCϊ기 패스짐 teachings 꽤 빠르다. 아니 근데 저기 연합한다고 해놓고서 진짜 배신 oversight 그대로 공격하던데요? 아 진짜 너무 충격 먹었어. 원래 인생이 그런거에요. 아 너무 귀여워. 오케이 감사합니다. 워크숍의 꽃은 뭐냐? 레크레이션! 여러분에게 보러 왔습니다! 오케이! 혁신도시성 장추진본부 영월 업무계획 김경원입니다.